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네. 열려있고 훨씬 나. 냉장고도 크고 오븐이랑 이거 뷰가 트여있기는 해. 근데 여기 이게 그거 되어 있어서 근데 이건 뭐야? 여기 무슨 글램핑하는 데 같이 생겼는데? 침대에다가 얘가 옆에 가 있으니까 하나가 훨씬 낫네. 이렇게 복도는 이런 느낌이었나? 아로마 향 나. 아로마 향 나. 여긴 괜찮다. 응. 냉장고가 크게 짤. 응. 실제 체감 크기는 이 정도구나? 응. 장이죠 작다? 응. 방이 조금 작다. 아니 장이 작다고. 아 장이 옷장? 이거 화장실? 응. 이렇게 되어 있어. 좁지는 않아.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 근데 저거 정말 중앙에 너무 뜬금없다. 그치 언니. 여기 좋네. 여기 골프연습장이잖아. 여기 골프연습장이잖아. 펍핑 연습장. 와 괜찮다. 근데 안 열었겠지? 안 열어. 밴도 방 안에 있는 게 동남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여기 집은 오븐이래. 주인이 오븐으로 왔어. 선택을 할 수 있나 보다. 쓸 거야. 오 괜찮네. 좀 아쉽긴 한데. 아. 응 드럼. 아 이렇게? 어. 오 여기 앉아서. 근데 안 쓸 것 같아. 어 나도. 아 이처로 쓸게 이처로. 아 이처로 쓸게 이처로. 어 랜덤인가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랜덤가 크다. 오 pá perquè장이 괜찮다. 엄청 텐데? 응. 조금 미니 방송. 뷔는 완전 가리지는 않았다. 꽃을 펴는데? ets 어떤 관리가 사라진다? 거기서 걸sell Grey. 여기도 펜이 없네. 전신고우도 이렇게 있고. 있어? 여기 안에. 아, 저기 있구나. 실외기가 여기 있고. 냉장고우도 꽤 커. 어, 마음에 들어요. 미크로웨이브, 오븐. 이 블로그는 자쿠티. 아, 다른 블로그. 또 다른 블로그에 가면, 아세스 카드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리 와. 너무 있으니까, 맞아. 와, 뷰가 괜찮다.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아니, 이새끼야, 이새끼야. 와, 탑샤. 여기, 아, 한 방 하나 짝 아니야. 원 플러스 원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거 어때? 이거 안 어때? 음, 근데 침대가 조금. 침대는 좀 그런데? 네. 근데. 아, 왜 이렇게 넣을 거야? 아. 이거, 칼짝 막고 그거 하라는 거야? 왜 여기가, 아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볼티잖아. 없어? 없는 대신 이게 내려간 거지. 아하하하. 여기가. 슈렉이. 오늘 완전 더 컸어. 완전. 이거 너무 좋다. 그니까, 완전 오픈뷰. 발코니도 꽤 커. 오늘 옆집이랑 할부가 추가로 이걸래. 음. 루프탑. 우와. 앗. 어, 괜찮다. KL타워랑 트윈타워도 보여. 여기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잡쿠지. 이게 로비 그거구나. 로비는 냉장고가 작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작은데. 여기도 1 플러스 1이네. 여기도 발코니고. 소파. 막혔어. 그냥. 크다. 굿박이. 날 것 같은데. 높이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매트릭스가 그렇게 좋. 일단 여기는 세일거가 아닌. 응. 아, 여기로 하수구 냄새난다. 우와. 여기 편의점? 이게 로비인가? 사진이 안 바뀌어. 아, 여기 짐들어 푸는 건 대박이다. 괜찮다. 이야. 다 커진 것 같아. 애기풀인 것 같은데, 얘? 애기풀이고 저게 메인풀. 안에도 이렇게 있고. 바베큐 하는 데가 있고. 이쪽에 그냥 길. 어. 아,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거 무서운 애는 안 된다는 거네. 그렇지. 이거 침대가 꺼진다고. 꺼지는 거야, 완전. 거울도 전신 거울 있고. 이거 있고. 이렇게 소파에다가. 그래, 커튼이라도 놔주는 게 어디야. 그거는 그렇지. 어, 그렇지. 블라인드 꼭 필 쓰고. 그래도 여기는 하수구 냄새는 안 난다. 아, 냄새. 아, 좋은데? 우와. 뭐, 이거야? DVD? 네, DVD. 아. 빈백하고. 아, 사는 게 없구나. 근데. 뭐가 하나씩 오지 않게 입 쓰러울 것 같아. 아, 진짜 힘들다. 어, 심하다. 사람이 안 따라서 너흡하고 일단은. 말을 하는데. 저 생각으로 괜찮네. 응. 쟤, 쟤 장난 아니야. 다 안으면 계속 되잖아. 잘 되네. 다 안으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